엄 Drive 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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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영하니 ... ... 그리고 아빠! 그리고 아파도 생일 축하합니다! 자, 불러! 뭘까? 다했어! 초콜릿 코코아가 들어있어 맛있나? 여기있어? 거의 넣었다 이거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왜 이거 먹어? 괜찮아가지고 왜? 여기 카메라에 앉아야돼 어디에서 해줘 엄마는 괜찮아 엄마 앉으라고 이거 다 먹어 삥도 맛이네 삥 이거 딸기니까 딸기니까 응 몸맛 맛있냐? 몸맛? 이거 먹어 여기 또 흐른다 맛이 없어? 너무 소리 없는가 보니깐 맛이 없구나 아빠 몸맛이야 오늘 초콜릿이 제일 맛있지? 아빠 도대체 못 마시길래 저래요 영하니? 몰라 아빠가 아 민트 민트? 응 맛있다 민트 나 좋아하는데 덤빙 써봐 아우 엄마가 맛이 없어서 좋은거야 어때 무 맛있어 응 그래 독거.: 저거잖아 겠어 하나가 뭐 兒 importa 수도당 엄마가 응? 응? 촬영해 너도? 맞아? 응 이거 줄까? 이거 줄지 이거 줄까? 응 안돼 그건 왜 말한거야? 그냥 맛있다 뭐가 뭐가 됐다 이상하게 딱딱해? 그치? 그거 좋고요 응? 나 먹어 응 너만해? 엄마는 빼고 응 나 안에 또 있어 어? 응 아 이거 못 마셔 내 입 안에서 또 있네 응? 좀 남겨둬야지 아 이거 또 못 마셔 아쉽지 맛있어서? 응 뭐지? 당연히 당연히 민트 맛이나 당연히 거기 민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네가 뭐 없어? 응 나 뭐 어쩔 수 없는데 민트 맛이나 아니야 밑에 밑에 민트가 있으니까 응? 언니 네가 민트 맛을 먹어서 아직 민트 맛이 남아있어 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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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뒤에 형 봐봐 뒤에 네 형만 먹고 봐봐 형 형 형 봐봐 뒤에 지금 몇 개 있어요? 형 봐봐 형 봐봐 형 봐봐 형 봐봐 여기 먹자 민트야 맛있어 진짜 응? 아 근데 미친 맛이 나 아직 왜냐면 응 내가 좋아 내가 민트를 좋아해서 맛보봐 아니 아니야 민트 맛 났나 응 나이스 이거 다행이잖아 나도 이거 나 비슷한 맛이냐 그 부분 맛이나? 응 이거? 응 너랑 똑같은데 뭐가 응 같이 먹을까? 응 네 같이 먹을까? 뭐하고 말할까? 너랑 나 너랑 너랑 왜 왜 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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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 번 더 줘요 이거 안줘야 될 거 같아 왜? 당첨! 당첨 아빠 왜그래? 옷 닦으면 안 돼! 초코넷 자 명아 봐봐 너 옷 없어 손 없어. 옷 있어. 이거 봐. 이거. 이거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. 옷 있어. 이거 뭐야 이게? 너 손 없네. 옷 있어. 여기 나무 치고. 딱아 봐. 옷 딱아 봐. 이거 뭐야 이게? 콜레 콜레. 빨리 먹어. 배불러? 맛있게 먹었어? 밥 먹고 싶어? 뭐 또 밥 먹었잖아. 누나도 배불러. 엄청 꼬다? 안 나오나. 내일 먹지 마. 내일 먹지 마. 날아지 마. 날아지 마. 정답. 응? 정답. 왜? 나는. 나는. 세상에서. 정답. 아닙니다. 응. 나 정답입니다. 세상에서가 정답입니다. 응.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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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짜? 안해? 뭐가 안해? 잔막도 고통도 인생이지 왜? 왜 꺼내죠? 아무도 이거 하잖아 안돼! 잔바 없는 거 있어? 잔바 없는 게 뭐야? 잔바 없는 게? 잔바 없는 게? 없어 다 맛이라는 거야? 응 나 한국 맛있게 못 먹었어 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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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돈이 된다 다 돈이 다 안 먹는 거 다 돈이 없잖아 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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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아 그죠? 아빠 못먹어 나도 내꺼야? 초콜릿 있어 왜 너만 먹냐? 잠깐만 내가 그거 먹으려고 했는데 뭐가요? 명언이가 먹은 거 누가? 내가 먹어 빨리 먹는 사람이 임자야 빨갈 먹어 응 넌 네 거 먹어 여기 있는 거 먹지 말고 안 돼 왜 안 돼? 먹고 오는데 이거 쓴다 미니트 치는데 너 오늘 뭐 먹어 이것도 맛있다 나 잡고 해 딱딱해서 안 돼서 이거 미니트야? 네 잠깐만 이거 나 하고 딱딱해서 민트가 왜 싫냐? 맛있는데 아빠 민트 치약 맛이잖아 너무 딱딱해 이거 못 잡아 잘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저거 가지고 해 아빠 민트 치약 맛이지 형은 다 먹었잖아 그래서 넌 아직도 먹어 이것도 천천히 먹는 거야? 엄마 조코 안 돼 엄마도 먹어야 돼 조코 엄마도 먹어야 돼 조코 너랑 둘이만 같이 먹어 엄마도 괜찮다 엄마도 이거 응 그래 다 먹었어? 응 이것도 괜찮아 자 이거만 돼 알겠지? 오케이 이야 겁나 ~~ 내가 더 아쉬운 꼼꼼 자 우리 여기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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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